아기가 있다. 어? 펜싱 경기? 아기가 펜싱 경기를 본다고요? 이렇게 진지하게 보는 아기라면? 따라하고 있어. 하체가 튼튼하다, 야. 외모는 또 선동선동이야. 아가야, 네 이름 뭐니? 은우예요, 은우. 은우야. 아빠 누구죠? 펜싱 국가대표 아빠. 아빠 영상 보고 있었네. 나도. 어머. 우파 비주얼 센터잖아. 김준호 선수. 안녕하세요. 10개월 전 은우 아빠이자 펜싱 선수 김준호입니다. 옷장 가득 채운 태극 물결. 와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다. 저희 은우는요? 일단 튼실한 꿀벅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잠도 잘 자고 잘 울지도 않고 낯도 잘 안 가리는 순둥순둥하고 먹방 요정이라고 해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좋은 거 다 갖췄구나. 우리 또 최연소 먹방 요정 나오나요? 없다. 다 먹었다. 다 먹었다. 너는 안 가르침구나. 좀 더 먹지 않았나요? 다 먹었다. 다 먹었다. 다 먹었다.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운동보다는 그래도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자. 왜 입을 다물고 있지? 이 느낌이 아니야? 왜왜왜? 왜? 먹방유정이라고 그랬는데? 냄새 날 텐데? 생각이 많아 지금 생각이 많아. 맞네 생각하고 있어. 여기 심동이 났어. 아빠 먹는다? 아빠가. 왜 고민해? 아까 살 먹는다 했잖아요 아빠. 뭐지? 너무 뜨겁지만 안 되는 건가? 당황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현역 선수이고 대표팀에 있다 보니까 은우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시합 준비하고 그러면 두 달에 한 번 볼 때도 있고 최장시간 같이 있었던 시간은 거의 두 시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세계선수권 같은 경우도 준비하는 기간 동안 한 달에 한 번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세상에 한 번 볼 수 있을까? 10개월으니까 10번 본 거예요 아빠를.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엄마 잤어. 엄마 잤어. 여보세요? 여보. 우는 거 이웃인 거 잘 안 먹어 잘 안 울려? 울지는 않고? 응 울지는 않아 여보가 막 얌얌얌 오로울 쩝쩝쩝 이렇게 재밌게 해주면 먹을 텐데 좋아하면서 알았어 여보 엄마가 하란 드라마 될까?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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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너 먹고 싶을래? 우리 엄마가 한 거랑 비슷한데 맛은? 이 아저씨도 그지? 지금 주는 사람도 받아먹는 사람도 지금 어색하거든요 지금 여리야 내가 뭘 먹고 있는 거야? 배는 고픈데 저게 사실 이제 저런 광선거음으로 진짜 멋있게 놀아주실 것 같은데 이게 뭐 하는 거지? 재능 깊이 재능 깊이 아빠랑 이외야 이렇게 스택받아서 움직이는 거야 아빠 그거 영상 봤지? 응? 으어어어 날아간다 날아간다 아귀여워 어떻게 너무 귀여워 말은 모르겠지 아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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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꿀벅지. 빵벅지다, 빵벅지. 너무 귀엽다. 진짜 세상에, 저거 벅지 어떡해. 자, 이거 하나 찍어봐. 아빠랑 한번 볼까요? 야, 조기교육인가요? 너 팬 선수 아들이 칼을 부수하면 어떡해. 은우야. 한번 들어봐, 안 무서워. 자, 소리 안 나. 숟가락도 잘 못 잡는다. 칼부터 잡나요? 야, 이거 한번 들어봐. 이렇게만 하지 말고. 한번 들어봐. 아, 이건 내 취향 아니야. 뭘 이렇게 편식하고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편식. 보여주려고 했는데, 은우한테. 1점. 찌르기 2점. 뭘 찌르기 2점. 잡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왜 자꾸 찔렀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나 거기 예민하다고요. 아니, 아빠가 오늘 편식 알려주려고 그러는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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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기 교육 실패인가요? 실패입니다, 실패입니다. 아니, 근데 수박을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자르는 거지? 아니, 뭐 아무렇게 잘라요. 아... 아... 법 없지 않나요, 수박은? 그냥 뭐... 몰라요, 일단 잘라. 막 자르면 되죠. 오케이. 잘 익었다. 맛있겠다. 넣어. 아우... 아, 이 편식 카리만 한 방에 가야 끝내는 건데. 일단 아기 입에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은 뭐 다 조그맣게 잘라야지. 이 정도면 되겠지? 근데 이거 또 어떻게, 어떻게 보관해야 되지? 계속 난지에 부딪히는군요, 저분은. 뭘 접지를 이렇게 꺼내요? 이렇게 하고 랩으로 감아. 뭐야, 랩으로 저렇게 감싸서? 저거, 나 미치겠다. 와... 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됐잖아. 저런 식으로 하면 저거 접시... 접시도 한 20개 사야 되고 냉장고도 한 두세 개 사야 돼요. 아이고... 아기 먹을 거라 이렇게 딱 귀엽게. 뭘 먹는 거? 반으로 잘라줘야 되는데, 저거. 그래, 갈 깎는 김에 샤넬까지 깎아 봐야지. 아니, 껍질을 보통은 먼저 자르는데. 씨를 발라서. 뭐야, 저거 뭐 돌려내는 거예요, 지금? 어, 신박하다. 시가 안 발리는데? 하... 어디가 그대로인 거야? 왜 이렇게 뭐 먹기만 했지, 뭐 썰어보지를 않아서. 이걸 주라고? 운동만 하셨구나. 씨를 주면 안 되잖아. 이걸 주라는 건가? 뭘 주라는 거야? 아니, 참회에서 부드러운 멀리 볼 데 없어. 오, 저걸 좀 구매한다고? 오, 미치겠다. 아니, 이것도 그런가? 뭘 말하는 거야? 뭘 말하냐? 참회해서 저렇게 고민할게. 진짜. 참회 있잖아. 가운데에 씨가 있잖아. 깼어. 과일이 세 개 짤고 깼어. 어떡해. 심장 온통보다 쉽다고 했어요. 아, 이분 매력 있다. 아, 이분 매력 있다. 은우야. 아빠가 아직 참회를 다 안 잘랐는데? 일어날 거야? 아빠랑 참회 썰자. 아빠가 오늘 주려고 참회 깎고 있었는데 너 참회 먹어봐서 알지? 이걸 먹는 거야. 이걸 먹는 거야. 은우가 스스로 잘 해야 되겠다. 금방 곧 깎아먹겠는데요, 답답해서. 일어나서 스스로 먹고 싶어. 은우야, 잠깐만. 여기 잠깐만 있어. 놀고 있어. 응? 놀고 있어. 웃기다, 진짜. 저분. 아, 이건가 보네. 부드럽네.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속살과 여기, 여기, 여기. 고기만. 이것도 부드럽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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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아, 웃기다, 웃겨. 잠깐만, 지금 간식으로 줘도 되나? 은우의 시장이면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참외부터 먹어봐. 참외가 원래 너가 먹던 맛이냐면 이거 한번 먹어봐. 네. 아주 고심하는데 또? 침 살릴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 맛이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요. 먹잖아요, 지금. 웃기다. 웃기다. 너무 차갑지 않아? 네? 너무 차가운데? 응. 그래도 달달하지? 은우 씹어서 먹어봐. 야, 보통 저때. 진짜 애들이 때 쓰는데. 자, 바나나 한번 먹어볼게요. 어우, 그 큰 걸 한 입에 들어갔어? 어때, 어때? 씹고 있는 거지, 은우야? 응? 아빠 오늘 달달한 걸 처음 봐가지고. 아이고, 그래야. 너무 컸어, 너무 컸어. 아이고. 너무 컸어. 너무 컸지? 응.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컸어, 컸어. 컸어, 컸어. 아빠, 아빠, 다운, 아빠, 다운, 아빠, 다운. 아이고, 야, 오늘. 맘뚱해.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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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너무 크게 줬지? 괜찮아. 괜찮아. 어.. 어. 어. 한 번에 많이 넣어서 그런가 보다 아까 참외랑 바나나랑 가자 아빠랑 그냥 가자 옳지 이렇게 옷은 잘 입혀요 아빠랑 여기 이렇게 놀고 있어 아빠도 옷 입고 올게 저걸 기다린다고요? 진짜 소나다 진짜 소나다 비비크림에 선크림까지 장착하고 머리까지 손보면 외출 증기 완료 관리가 철저합니다 철저합니다 뭐야 멋있어 어머 세상에 커플룩으로 좋다 진짜 커플룩이에요 아빠도 설레이겠다 가자 오늘 가자 가자 진짜 올라가 그러니까 애기 데리고 나갈 때 일이 많아요 아빠 고음병 분유병 기저귀하나? 끝 가자 아빠랑 수영 가자 가자 갑시다 가자 오늘 출발 출발 아빠랑 첫 외출이다 오늘 처음이에요 또 은호와의 첫 데이트 기념 아빠의 송곡은 과연 주인공 은호와의 첫 데이트 기념 오늘의 손을 공격하는 트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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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션 나가게 된 거야? 국가대표 은퇴하면 트로트 가서 데뷔하는 거 아니야? 오디션 오지션? 아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오늘 뒤에서. 뒤에서 아무런 감흥 없을 줄 알았어. 언제든지 탈려갈게. 홀리드. 아기랑 놀러 가자고 해놓고 가는 길에 애가 자겠다는데. 애가 자겠다는데? 그 말을 못 자게. 진짜 웃기다, 이 아빠. 그냥 내가 잘게요, 알아서. 저건 육아 백지다, 육아 백지. 야, 어떡해. 그동안 몰랐지. 우리 아들 노래 틀고 가도 잘 자네. 엄마가 한편으로 대단하네요. 아들, 다 왔는데. 다 왔어. 싹 한번 생겼어. 덤비 구해졌어. 아들. 우리 아들 울지도 않고 자랐네. 그러니까. 응. 응. 꿀꿀꿀꿀꿀. 가자, 은희야. 수영하러 가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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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나 아빠가 저번 주에. 아, 저번 주에 나 저번 촬영해. 과일 한번 깎아봤다고. 과일? 동네 먹었어. 이렇게 깎았다고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응. 아이고, 불편해. 배고프고 자먹어. 동네서 그래? 응? 응? 안고 한번 해봅시다. 잠깐만 써봐. 어우. 어머, 잠깐만 써봐. 야, 진짜 시간은 점점 가는데 지금. 아빠 속 타고. 응. 오늘 아빠 이번에는 진짜 잘게 다져줄게. 응? 한번 해볼게. 이거 엄청 컸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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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예. 응. 응. 응, 불편해, 불편해. 으악. 아이고, 불편해, 불편해. 으악. 뱉었어, 불편해, 불편해. 뱉었어, 뱉었어, 뱉었어. 뱉었어, 뱉었어, 뱉었어. 뱉었어, 뱉었어. 이 정도면 거의 양파즙 수준이야. 은우야. 그냥 믹서기로 가시죠, 그냥. 그러니까. 가면 되는데 요즘 다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저 집에. 집이야, 집. 이 정도면 어떻게 됐지? 잠이야. 뭐 저 소리에 또 잠이 헐썰 오나 봐. 이거 아까 집으로. 아이고야. 됐다. 됐어, 됐어. 어, 또 말라. 벌써? 어, 알람 울려. 어떡해. 아직 다 끝냈는데. 은우야 방금 알람 울렸다. 아빠가 너랑 거울놀이 하려고 했는데. 아니, 은우야 저 알람 소리 때문에 아빠 와기도 급해지는 것 같아. 사실 계획대로 잘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훈련할 때도 그 나가는 알람이 항상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알람 소리에 딱 몸이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딱 계획대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알람 울리기가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렇다면. 다음 알람이 울릴 걸 아니까 마음이 좀 급해지더라고요. 아, 괜히 치사를 하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빨리 거울놀이 하자고. 거울놀이. 거울놀이. 아, 드디어 거울놀이? 은우야, 너 거울놀이 좋아한다, 너. 응? 은우야. 야, 저 때 거울놀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신기해요, 뭐. 응? 은우야, 너야. 입, 귀, 손가락, 발가락. 여기 은우 웃을 때 있는 보조개 다 엄마, 아빠랑 만든 거야, 알았지? 이렇게 하고 똥통하네, 누구야. 응? 내가 봐도 귀엽지. 은우야, 똑같이 행동하지. 이거 은우 이거 눈, 코. 입, 귀. 응, 다 아빠, 엄마가 만든 거야. 와, 다음 알람이야, 벌써. 나 재밌는데 지금 거울놀이. 왜, 왜 이불 놀이 해야 돼. 이불 놀이. 아빠가 이제 재밌는데. 아빠, 이제 거울 앞에 앉았는데 이불 놀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좋아, 좋아, 재밌어요. 좋아, 좋아, 재밌어, 재밌어. 다행히도 거울 입고 이불에 빠졌네요. 좋아, 좋아, 좋아. 아, 급하다, 급해. 다운 스케줄. 아, 진짜. 아, 훈련이다, 이거 진짜. 다운 스케줄. 우리 아들 이제 걸음 연습해야 돼, 지금. 아, 진짜 일주일치 몰아 살려니까. 15분마다 지금. 맞습니다. 한 번 걷기 한 번 해보자. 한 발, 두 발. 세 발. 두, 세 발.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아유, 댄스. 아유, 댄스. 아, 벌써 알람 올렸어. 어울렸어. 어울렸어. 아, 이거 스피드가 생명인데,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우와, 다음 알람이야, 벌써. 야, 그래도 알람 맞춘 거. 다 해요, 지금. 다 해요,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아, 나 지금 아까 의외로 엘러지가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다음 스케줄. 마지막 놀아주기 플랜이야. 펜싱 놀이에? 기대해도 좋아. 아, 기대 좀 하세요. 이거 봐. 아빠 가져왔어. 진짜 제대로 준비했는데, 오늘? 너 저번에 광성검이랑 불빛 나고 소리나는 거 무서워해가지고 아빠 이거 바꿔왔어, 이거 봐. 아하, 맞아요. 지난번에 광성검으로 놀아주다가 우는 울었잖아요. 맞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거 우는 거야, 우는. 오늘한테 맞춰서 갖고 온 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우는 거야. 네. 우는 거야, 우는 거야. 응? 어때, 우는 칼? 그때보다 훨씬 괜찮지? 은우야. 그렇지. 그렇지. 어, 관심이 갔네요? 어때? 그때보다 훨씬 괜찮지, 은우야? 어때? 해보자. 응, 은우야. 어. 그렇게 자꾸 하는 거야, 은우야. 야, 괜찮지, 은우야? 아빠가... 아빠를 펜싱하는 거야, 이제. 펜싱해서 아들은 칼 무서워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아빠가. 아이 좋아. 아이고, 아이고. 남자답게. 애교로 봐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빠를 펜싱하는 거야, 이제. 아빠가 질러. 우리야. 아빠 질러. 아빠 질러. 아빠 한번. 아, 몇 점이야, 몇 점이야, 몇 점이야. 이렇다 지겠는걸. 자. 얘가 한번 들어 봐. 해보자. 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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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 아이, 우는. 아이고, 우는, 우는. 우는, 우는. 나, 우리 따라가.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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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 했습니다, 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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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좀 친해진 거 같아요. 오늘 아빠 얼굴 진짜 많이 보네요. 은우. 은우 이제 안마 먹자, 안마. 아빠가 해준 거. 그럼 먹어보자. 아빠가 은우 만들어줄 첫 이유식이야. 잘 지어졌을까? 잘 됐어? 잘 됐어. 은우 맛있겠지? 오 맛있겠는데? 오 맛있겠다. 은우 오빠가 되게 잘 된 거 같은데, 진짜로? 진짜 진짜 잘 된 거 같아. 농담 아니고. 은우만 잘 먹어주면 진짜 악격 있네. 너 저번에 아빠가 먹었는데도 안 먹었잖아, 맞지? 아아. 아아. 맞아요. 저번에 은우가 이웃이 거부했잖아요.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아빠의 첫 이웃이. 김은우. 일단 모라미야 마시고. 시작해봐. 먹어보자. 아우 기대돼. 아우 기대돼. 아우 기대돼. 냄새는 진짜 기가 막힌데. 아빠의 첫 이웃이. 김은우. 자자자 한 번 먹어봐. 과연? 과연? 오, 성공! 오, 성공! 아, 좋아져! 어때? 어때? 어때, 어때? 맛있어, 맛있어. 아, 깜짝이야. 맛있지, 응우야? 아, 이거 정말 잘 먹는다. 이거 봐, 아빠께 더 맛있다니까, 오늘. 아, 이거 맛있어. 오늘 완전 성공이네요. 야,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이거 봐, 얼마나 잘 먹어. 우와, 우리 아들. 아이고. 아, 이거 잘 먹는다. 아이고,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나 보다. 아, 아빠 기분 얼마나 좋을까. 아, 나 젖대가 제일 기분 좋던데. 맞습니다. 씹는 속도가 조금 느려졌죠? 너 지금 졸린 것 같아, 그냥. 너 지금 엄청 졸린데, 이거 먹고 싶지? 응. 아이, 귀여워. 아,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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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 아이.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잠은 오는데, 맘마는 더 먹고 싶고. 오늘 너 졸려가지고 쌍커불이. 아이고, 쌍커불 찌려진 것 같아. 아, 쌍커불, 됐어. 아, 다 됐어. 아, 다 됐어. 잠든 것 같아, 오늘. 맛있어. 다 졸려. 그ี่. enser 시내린. 무슨 일. 이는 어떻게 가족 officialial은 gece가 아니었어요? 아이고, 이가 MA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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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nAN 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돼, 안 돼, 안 돼. 다시 그만 먹어. 졸린데도 이마도 다 먹었어. 우와, 다 먹었다. 고마워, 아빠가. 고마워. 아이고, 잘했어요, 오늘. 장하다. 너 피곤했어? 졸려. 바로 잔다. 진짜 순둥이다, 순둥이. 그냥 잘 먹어줘서 고마워, 아빠가. 응? 진짜 고맙다. 진짜 고맙다, 아린아. 아이고, 오늘도 준비했네. 칼따라 드렸어. 응. 어휴, 좋아야 되는데. 한다고? 한다고? 우와. 우와. 이야. 아이고, 야. 하고 싶은데. 어머, 야. 하겠다. 우와. 야, 금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오. 우와, 잡아. 해냈어, 오늘. 고마워. 고마워. 야, 진념으로 손에 치었네요. 고마워. 짠. 역시 펜싱복 입으니까 멋있네요. 바지의 저 코리아 마크. 멋있다. 아, 참. 삼촌들 어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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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야, 삼촌들이 펜싱이 뭔지 멋있는 걸 보여줄게. 먼저 잘 봐. 오케이? 네. 삼촌들이 한다. 오늘야, 삼촌들이 한다. 응, 삼촌들 한다. 저 봐봐. 와, 기대된다. 세계랭킹. 1등들이 지금 하는 펜싱, 1위들이 하는 펜싱 보는 거야. 오오오. 삼촌들, 삼촌들. 그래. 삼촌들, 삼촌들. 삼촌들. 삼촌들, 삼촌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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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성실 봤어? 헉. 와, 성실 봤어? 네. 좋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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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성실 봤어? 몇 번을 맞고 찌는 거예요? 잘생긴 삼촌이 이겼다 야 너 1등을 줬어 잘생긴 삼촌이 이겼어 어휴 야 야 속도를 위로 따라간다 어휴 이거 방금 웃긴 삼촌이 이겼다 웃긴 삼촌이 이겼어 웃긴 삼촌이 어휴 왜 울어 어휴 왜 울어 왜 울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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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식이잖아 변식이야 변식 변식 알았어 알았어 봐봐 봐봐 괜찮아 봐봐 괜찮아 봐봐 야 우리 집중하는 거 봐 잘생긴 삼촌이 이겼다 어휴 왜 나오잖아 아휴 야 희한하네 잘생긴 삼촌이 이기면 안무 뭐야 너무 신기한데 봐봐 봐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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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응원을 할 줄 안다 이걸 정했네 지금 응원하는 사람은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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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길까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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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하고 가있어 알았지? 삼촌하고 가있어 아빠 금방 모여줄게 멋진 삼촌이야 그냥 꼭 가네 진짜 은혜야 기대해봐 아빠가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알게 될거야 저 또한 또 처음 보여주는 자리이니까 좀 설레고 또 뭔가 또 뿌듯한 그런 아빠의 마음이라니까 준비 아기야 브랫 아래 야 스피드 봐 스피드 봐 야 이야 이야 하긴 연습검기지만 누가 보고 있으니까 멋진 아빠를 보여주고 싶겠죠 이야 아빠 승 야 아빠 이겼어 아빠 이겼잖아 아빠 멋있었어요 응 응 그렇지 엄청 멋있어 그러니까 관심이 또 하더라고 잘했어 잘했어 준아 근데 우리 준아한테 매력 발사는 우리 다 했잖아 매력 발사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애정도 테스트 한번 할까 아 진짜 해볼까요? 진짜? 아 애정도 했어 아니지 아빠 제일 좋지 아빠 아니지 아빠 제일 좋지 우리 매력 다 보여줬잖아 우리 펜싱 매력 보여줬으면 됐지 그럼 애정도 테스트 한번 하러 어 레츠고 나 자신 있어 아빠 가자 형이 따니까 울는데 자 과연 누가 은우의 선택을 받게 될까요? 해봐 해봐 아니야 우리 아들은 이런 거에 현혹되지 않아 야 저 쉽지 않은 게임이다 이거 가지라는 걸 빼앗아 이리 와 은우야 이리 와 은우야 이리 와 문 진게 해 누구한테 갈까요? 우리 야 이거 진짜 은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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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민돼, 머리도. 아, 고민돼, 걱정, 걱정. 아이고, 고민돼. 와, 이거 11개월 인생 진짜 너무 고민되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는 거야, 도대체. 아... 간다, 간다, 간다. 그건 아니야. 선택은! 역시. 역시, 우리 선택은 준호 아빠였습니다. 아무리 떡볶이라도 칼이라도 아빠 못 이기죠. 아, 좋네요. 준호 아빠 뿌듯하겠어요. 이야, 가까이 다 넘어와. 야, 거의 반쯤 넘어왔는데. 역시 피나 당기는 것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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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